살림하는 남자 시즌 E-349회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출연하는 특별한 스포츠 이벤트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최대 2,200명의 팬들이 참석해 활기차고 다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지닌 박서진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을 향한 헌신으로도 유명하다. 이번에는 팬클럽 독별과 함께 삼천포에서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박서진은 가족을 대표하는 박효정에게 별점 획득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이다. 스포츠 행사는 단순한 게임이나 대회가 아니라 박서진과 팬들 사이의 애정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코스프레, 교류, 게임 등의 활동이 번갈아 진행되어 재미있고 아늑한 축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공룡 가면을 쓴 박혜정의 독특한 코스프레 퍼포먼스는 행사에 재미와 생동감을 더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활동 외에도 깜짝 공연도 준비됐다.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서준이 비밀리에 준비한 특별한 캐릭터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다. 팬들은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스포츠 이벤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박서진이 팬들과 소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즐거운 활동은 물론 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며 귀한 팬서비스 정신을 보여줬다. 박서진은 이를 통해 자신을 향한 팬들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번 회에서는 행사를 홍보하고 조직하는 문병식의 역할도 강조됐다. 문병식은 박서진의 홍보대사로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신현국 시장도 이번 스포츠 행사를 함께 준비해준 박서진과 문경 특별 팬클럽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박서진이 가수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에서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 살림하는 남자 349회는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가족 생활, 박서진과 팬들의 관계까지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번 에피소드는 팬들을 향한 박서진의 결속력과 진심, 남다른 애정을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통해 반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서진과 팬들이 함께 추억을 쌓는 훈훈한 순간도 포착됐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박효정의 노력과 박서진의 깜짝 방문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살림하는 남자 지부 349회는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순간은 물론 사랑과 헌신에 대한 교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한 스포츠 행사는 팬들이 박서진을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에피소드가 가져오는 멋진 것들을 보고 느껴보세요.